영적인 가스라이팅을 경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신해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홀로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급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화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했고 모든 백성들은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에 단 금고리를 가져왔으니 그 양이 엄청났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이 그 엄청난 금고리를 녹여서 송화지상을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극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고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송화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모세는 주님께 청원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 청원의 기도가 출애국기 3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십 개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애원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십 개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화지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난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 개명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다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32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진정이 안 되는 화를 내시고 그 화를 내고 있는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이 또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시킨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화지 주변을 돌면서 춤추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다 분해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십 개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보이는 자들마다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허리에 칼을 차고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라고 하면서 죽여라 명령을 내릴 때 나서는 지파가 레이치파였고 레이치파는 손에 칼을 들고 무려 3천명을 죽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3천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극기 33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랩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부은에 못 이겨서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호랩산에 신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41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은 모세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아론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아론이 반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아요 한 달 이상이 눈앞에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40일 부재합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호랩산에 올라간 것은 알겠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극기 32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네가, 모세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당연하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모세가 부재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본 모세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3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국기 3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자기 장막을 거둔 것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 여기다가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진 밖으로 나가 자기의 장막을 쳤습니다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장막을 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자기의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모세의 장막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장막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심히 마음이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의 지도자마저도 저인 밖에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는 상황이라면 백성들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상상이 되시지요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의도적으로 진 밖에다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회막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장막, 그 회막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짐 밖에 있는 모세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이라고 부른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짐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임시의 회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시선을 점차적으로 내가 아닌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 장막을 진 밖으로 옮기는 일을 통해서 진 밖으로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진을 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막에 주님이 머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가 아닌 임시로 만들어진 회막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의 회막을 통해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회막이 만들어졌을 때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더 사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이들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없어도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없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라졌을 때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다 실수한 것이 금송아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기의 장막을 진 밖으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기며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장막을 진 밖으로 옮기며 자기의 장막 자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 밖으로 장막을 옮기는 모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모세에 대해 왠지 모르는 섭섭함 모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계셔 주셔야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봐 주셔야지 우리가 싫으십니까 우리가 미우십니까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금송화지 만들었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지만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 밖으로 진 밖의 멀리 떨어진 곳에 나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백성에게 이롭구나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생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카톨릭 시대에 소위 구교라고 말하는 카톨릭의 신학은 신부와 주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직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직자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면제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냈던 이유는 성직자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자를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직자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신앙 생활했습니다 개신교는 그것을 깬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개신교의 신학이요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도록 하는 목해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사만 안 드릴 뿐이지 신부님이 아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전에 카톨릭이 가졌던 그러한 종교 생활과 다를 것이 없는 목사 중심의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영적인 돌봄을 의유로 목해자만 의존하도록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교인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 걸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목사에게 조금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심지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교회를 흔드는 자 주의의를 방해하는 자 영적인 저주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도록 우리 교회에 종속되어 있도록 하는 교회들, 목해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해자에게 전적인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게 생기면 목해자에게 먼저 가져다 드리는 게 복받는 길이다 시골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잘 먹혀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당 종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당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서 합니다 교인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목사들은 목사들은 자신과 교인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특별하고 이상적인 관계로 묶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믿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목해자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 밖으로 장막을 옮기는 게 아니라 더 진 중심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치 내가 금송아지가 되어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목해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조종해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을 통제하기 원하는 내 사람 만들기 원하는 교회와 목해자는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미 계급화되어져 있습니다 다 집사예요 교회만 나오면 집사예요 이런 교회 직분 제도는 전 세계 어디도 복이 드문 직분 제도입니다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집사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집사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권사라는 직분은 있지도 않습니다 장로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장로예요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천내교도 장로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감리교는 한국 침내교는 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계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진급시켜주는 윗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장로 되려면 권사 되려면 목사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고 교인들도 이미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서열화, 계급화합니다 리더 제도를 만들고 목자, 목장에 만들고 목려, 목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1구역장, 2구역장 만들어서 계속 진급하고 승급하게 만듭니다 누가 권사돼요? 목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장로돼요? 돈 좀 있고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이 장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는 말이 있죠 돈 없으면 장로되기 힘든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제자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목사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영적 성장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결국은 교회 충성,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원하는 목사는 막말 욕설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학대당하면 학대당할수록 순종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부흥하는 교회에 가보세요 설교 중에 목사가 막말해요 이런 식이죠 김권사 그딴 식으로 할 거야? 그래도 웃으면서 아멘 하고요 반말하고 욕설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사람의 심리는 내가 깎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지배받으려고 하는 그 내면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용납하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내가 우월하다 내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설교 중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다 보인다 예를 들면 김장로 당신 마음속에 무슨 마음 품었는지 난 알아 그러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쉽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에게 종속되어진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종교가 가진 힘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건 독재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예요 자존감을 낮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의 합당한 시민으로 기르기 위하여 건강한 자아를 키워줘야 한다 그것이 학교 교육이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내지 않아요 시험 평가를 하지 않아요 등수라는 게 없어요 학교 서열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다 주관식 시험인데 각 나라의 학력 경쟁 평가라는 것을 전 세계가 하는데 독일 순위가 잘 안 나와요 이 순위에서 늘 성적 좋은 나라는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번요 한국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애들이 성적이 좋아? 해서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교육 특집으로 내보내려다가 인권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아동학대다 이건 학생들의 학대 문제다 하고 방향을 바꿔서 한국 학생들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저 교육 따라가지 말자 국제적 평가에서 좀 성적이 뒤처질지라도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자아를 키워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진 자아를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낮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독재하기 쉽거든요 그래야 지배하기 쉽거든요 소위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수백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TV에도 신문에도 청년들 그것도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수백 명 모이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한 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 교회가 하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인분을 먹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목사님 지로는 똥은 거룩한 것이다 목사가 똥 먹어 하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한 사람들인데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인분을 먹는 사람들 있고 그걸 먹어야만 리더가 되니까 심지어 구데기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어야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하루를 밤새 버텨야 하고 리더가 때리면 매를 맞아야 되는 엽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잠을 줄여라 직장 생활하는데 한 시간 잠자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 묵상하고 교회 와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결혼한 사람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몇 주간 교회에서 출퇴근하면서 한 시간 잠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리더가 명령한 그리고 자들이 작정한 헌금을 채워야만 합니다 한 자매가, 결혼한 자매가 그 훈련받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교회 다니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장노님, 똥 드십시오 그래야 장노입니다 제가 아는 길장노님은 아마 오늘 당장 교회 떠나시고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권사님들에게 권사 되려면 여러분 구데기 드십시오 못하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목사에게 충성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쉽냐 순교자의 삶을 강조하며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다는 식으로 예수 믿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회유하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를 따라오실 거예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 우리가 보면 저 교회에 내가 왜가? 라고 하는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몸바쳐 충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기분 좋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없어도 주님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부재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목회자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호 맨디를 보시겠어요? 오늘 성찰을 위한 글 미국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 심각한데 그리고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종말론에서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을 정리했는데 아주 타당성이 있어요 사이비 목사 사이비 교주의 특징들인데 여러분도 이런 목회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태도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전통 종교들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만이 정통이고 다른 교회 심지어 다른 교단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면서 다른 종교를 깎아 내리는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증명이 불가능한 주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자신이 환생한 메시아 예언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 임무를 주셨다 종말 때 자신만이 신자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이비 목사 중에 한 명도 내가 기도하니까 태풍이 멈췄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나오는 그 물이 지하수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포온 물 가지고 바르면 두 통도 났고 치통도 났고 그걸 돈 받고 팔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신 특별한 종이다 신천지가 그러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지요 그런데 이단으로 판명 안 됐다고 이런 교회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로 장로, 권사, 협박하는 목사들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증거로 신자들로부터 11조나 세속적인 재산과 소유물의 증여를 강요한다 헌금 강요하는 것 11조 강요하는 것 헌금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헌금 강조,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빈민구제사업과 인도주의 활동과 같은 숭고하고 거부할 수 없는 목표들을 제시한다 너무 구제사역을 강조해요 우리는 좋은 일한다, 봉사한다 북한에 뭘 한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감사를 해보면 실제로 거기에 쓰는 것보다 그런 명목으로 헌금과 기부를 유도해서 딴 데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로요 신속하게 신자들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경미시키고 공동생활하게 합니다 온종일 교주에게 온전히 바쳐야만 세속의 죄를 싣고 종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단들은 공동생활 강조하는데 어떤 교회들도 보면 지금 청년들, 직장 그만두고 공동생활하는 청년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 근처로 다 이사와라 라고 하면서 늘 교회에 24시간 붙들어 있게 하지요 가정주부는 가정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교회일 때문에 가정을 못 돌봐요 여성 목자 모임도 해야 되고 목자도 여러 개니까 중복이도 모임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모두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하다가 남편 식사도 못 챙기고 애들도 못 돌봐줘요 그런데 그게 충성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결국 보면 목사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일단 포섭한 뒤에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삶을 시시콜콜 간섭하기 시작한다 보통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화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교주 마음대로 성경을 편리하게 해석하며 질문이나 반론은 허락하지 않는다 신천지 예를 들면 신천지 성격 공부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떤 반론 어떠한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신천지만 그럴까요? 저도 목회자로 욕심이 있지요 성격 공부에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들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바빠요 제 갈등이 이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삶에 지쳐있는데 주중에 불러다가 성경 공부시키는 게 과연 필요할까? 돌아보는 거예요 왜 청년들을 불러 모을까? 교회에 충성된 사람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헌신을 강요하고 똥마저도 먹어라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거에 순종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사람 만들고 목사 사람 만드는 게 과연 중요한가 모세는 왜 자기의 장막을 저 침박 멀리에 쳤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하면서 우리 대 그들의 대립을 강조한다 무엇이냐면 우리만이 거룩하고 세상은 다 적이에요 모슬렘도 적이고 동성애자들도 적이고 불교의 신자도 적이고 이슬람도 적이고 다 적이고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로 주님의 군대로 쓰임받아야 된다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향해 적대적으로 만들어요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멋내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성형수술하는 것도 다 부인하면서 우리들의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십시오 나는 내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모세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부재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한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연구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어찌 보면 주체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교회에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도마보금을 가르치겠어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목사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목사는 돕고 성기는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바라보도록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아 이제 타락했구나 생각하시고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를 위해 금식하시든지 아셔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목사가 부재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이해이지만 또 힘든 말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영적인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 불러다 모아놓고 정말 시간 없는 사람들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들 모아다 놓고 바보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오만하고 또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없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모세와 같이 내 장막을 걷어서 진박 멀리 나가고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i buscar 네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